수도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포트 조지는 1804년 스페인을 몰아내고 영국이 세운 요새다. 언제 있을지 모르는 스페인의 공격을 막기 위해 세워졌다. 이 요새에는 200년 전 영국군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과거의 영광을 희미하게 남아 보여준다. 등대로 쓰이던 건물엔 육중한 금고가 있다. 일명 미스터리 체스트 프랑스 왕족에서 쓰던 금고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. 재미있는 건 지금은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. 금고만 남고 열쇠는 사라졌다.